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10번째 동결했습니다. 이장용 총재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참패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반등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400만 유료 회원을 보유한 쿠팡이 멤버십 요금을 58% 인상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금융이 국민은행과 손잡고 자체 금융 플랫폼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비은행 부문의 최강자 삼성금융과 리딩뱅크 국민은행이 손을 잡았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크게 꺾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번째 동결했습니다. 고금리와 고한율 속에 고물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동안 기정사실처럼 언급되던 하반기 인하설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아직 금리나 깜빡이도 안 켰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3.5%로 묶은 한국은행.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차단하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력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켤지 말지조차 고민 중이라며 단호한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3%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와 환율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된 상황. 물가 안정 목표치에 이르는 마지막 구간에서 섣불리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가 안정기 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이른바 라스트 마이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도 한은 3분기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 지금도 역대 최대 수준인 미국과의 금리 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소비나 내수 경기를 볼 때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되게 큰 상황이고 비용 측면,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채나 환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고금리에 시달려온 최악차 주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부동산 PF발 위기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금통위도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장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위험 선제 대응 차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미국도 물가가 걱정입니다. 물가 때문에 어제는 울고 오늘은 웃었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제조업체가 재판매할 목적으로 원자재 등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구입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간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라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2월의 0.6%보다 증가폭이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충격에 빠졌던 시장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세를 나타내자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내며 크게 안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엇갈린 이유는 서비스 물가의 반영 비중 차이에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둔화를 근거로 조만간 물가가 하향세를 탈 것이란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3월 생산자 물가 결과에 대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며 소비자 물가 결과에 대한 공포가 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도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직후 81%까지 뛰었던 6월 금리 동결 전망이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75%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파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연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연준 서열 3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2%로 돌아갈 것이라며 단기간 통화 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물가 불안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시장 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치증권 연구위원,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미국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갈수록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를 보면 연말에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작년 10월에 연간 전망 제시할 때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안정범위 내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봐서 대략 7월 정도로 예시했는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3월이나 이렇게 얘기들 대고 무려 150피비 정도도 인하할 수 있다 했는데 최근에 미국 성장률 자체도 2% 이상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 기대가 5, 6월은 가능하지 않을까 했던 게 틀어지면서 지금 연말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시장 기대치로는 9월이 유력하고요. 인하폭은 한 50BP 정도 연내하는 게 지금 컨셉서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만 좀 잘 나가고 있어서인지 버티나 못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각자 도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도 6월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경제 낙수 효과 쪽보다는 물가 대응이 더 시급했거든요. 독일 같은 나라는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고 있었지만 물가가 안정 범위를 훌쩍 전하면 한 자리 때 중반 수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응들이 좀 시급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유럽은 한 여름쯤 가면 물가가 안정 범위인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만 잘 나간다고 그 경제 온기가 다 전이되는 건 아니니까 유럽은 지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 6월쯤에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3월 달에 수의 수는 가장 선제적으로 금리 날 나선 걸 보면 그런 각자 도생이 심화되고 있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잡힐 듯 안 잡히는 분위기인데 김 기자, 오늘 이창용 총재도 이런 분위기에 말을 했죠? 네, 일단 국내는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통화 정책 차별화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창용 총재도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물가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민간 소비는 금리를 낮출 요인인데 여전히 불안정한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총재 발언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 네,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 전망이 더 중요하고 이보다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데이터를 봐야 통화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월 경제 전망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 의원님. 그런데 우리 경제의 구조를 볼 때 한국은행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환율도 상당히 좀 위기의 상황인데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금통위 이후에 전율 대비 10원이 올라서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가장 강렬했을 때 그때 고점 수준인 1360원대를 뛰어넘었습니다. 1375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물론 외환시장의 일부 걱정은 있지만 오늘 총재가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인하에 대한 피벗 시그널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 앞서 각자 도생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가 내생변수거든요. 우리 쪽 요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앞설 수도 혹은 그 조건이 안 맞아지면 뒤처질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들 측면을 지켜보면 우리는 부동산 PF와 같은 구조조정 문제가 좀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분기에 얼마나 강도를 가지고 물가 안전과 함께 가시권에 잡힌다고 하면 우리나라 7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유력하지 않을까 미국이 6월 정도 유력했을 때 그 시점이 좀 밀린다고 해도 한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한국도 액션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자금 시장의 자금의 이동도 좀 달라지고 투자자들의 전략도 달라지실 텐데 이 자금 수요의 이동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환율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 해외 투자 쪽의 기회를 찾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1375원 정도 환율도 사실은 워낙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보고 있고요. 앞서 또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밍 반응이 좀 있어서 미국 통화 정책 기대를 너무 뒤로 또 미루는 게 아닌가 앞서 1월 말에는 3월 인하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 기대가 또 자칫 또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전성이 있는 단기 자금 쪽 MF라든지 아니면 좀 더 지금 작년 연말 이후 가장 높은 채권 시장 금리가 오고 있거든요. 요즘 개미 투자자들도 채권 관심이 많으신데요. 예금 대비 이자 수익을 좀 장기적으로 고착하실 수 있는 3분 후반대 채권 상품들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유산 메리츠 증권 연구위원,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번 주 들어 서울에 이어 수도권 집값도 조금이지만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조금씩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성 기자, 이 서울 아파트 값은 벌써 3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우상향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거래량 또한 회복세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지난달 거래 건수가 2월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또 신고가 거래도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계로 볼 때는 분명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승인가 이것을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쌓였던 매물들이 팔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세가 나타나는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 시기에 적체돼 있던 집들이 이제서야 주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월별 거래량은 3천 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인 3천에서 4천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리가 여전히 높은 데다가 금리 인하 시점도 불투명해진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이어서 수도권도 반등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도권 집값은 20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주 연속으로 이어졌던 하락세가 드디어 멈춘 겁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모두 오르면서 지난주 보압에서 이번 주 상승 전환했습니다. 경기 지역도 하락을 멈췄고요. 보압으로 전환했는데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여전히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낙폭은 줄였습니다. 통상 집값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문에 지방도 조만간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분양 무덤으로 꼽히는 대구의 경우에는 21주 연속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셋값도 26주째 하락했습니다. 지방은 실수요 시장인 만큼 반등을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400만 명에 달하는 유료 가입자를 가진 쿠팡이 멤버십 서비스의 요금을 58%나 인상을 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회원들이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인상폭입니다. 파격적인 인상폭을 두고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습에 맞설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회원은 내일부터 기존 회원은 오는 8월 첫 결제일부터 변경된 회비가 적용됩니다. 월 구독료를 한 번에 60%가량 올리는 거라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공습에 대응해 쿠팡이 승부수를 던진 걸로 풀이됩니다. 로켓 배송과 상품 할인, 쿠팡 플레이 등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 유지에 쓰는 비용은 연간 4조 원. 월 구독료를 7,890원으로 올린다 해도 연간 구독료 총합은 1조 3천억 원 정도로 연간 투자 규모의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처음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간 누적된 적자는 6조 원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영업이익률은 1.9%에 불과해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국내 출혈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의 진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알리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의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태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쿠팡은 이번 멤버십 요금 변경으로 쿠세권 전국 확대 계획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3년간 3조 원을 들여 전국 230여 개 시군구로 로켓 배송을 확대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공습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삼성 생명과 화제, 삼성카드, 증권이 모인 삼성금융 네트워크가 KB국민은행과 이른바 슈퍼앱 동맹을 맺었습니다. 은행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리딩뱅크 KB와 손을 잡았습니다. 비은행 부문의 최강자 삼성금융과 국내 최대은행, 국민은행이 동맹을 맺으면서 금융 플랫폼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삼성금융이 2022년 카드와 보험,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모아 출시한 금융 플랫폼 모니모. 한 어플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 거래에 기본이 되는 은행이 없어서 서비스 확장에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 내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모니모 머니를 사전에 충전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출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모니모의 월간 이용자 수는 300만 명 정도로 경쟁 플랫폼인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을 크게 밑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금융이 오늘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선언한 것도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삼성금융이 빠른 시일 내에 모니모 머니와 KB국민은행 계좌를 연동시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페이가 하나은행과 제휴한 계좌로 2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끌어들였는데, 높은 금리로 KB국민은행 가입자들을 공략하면 모니모 이용자들을 한 번에 늘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휴로 삼성금융이 이른바 네카토 등 핀테크 공룡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삼성은 그동안 증권과 보험, 카드 등 각 계열사의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회사별로 흩어진 가입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함께 이용할 요인은 적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니모를 토스나 카카오페이처럼 공과금 납부부터 재테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슈퍼앱으로 진화시켜 한 명의 고객을 복수의 삼성금융서비스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 1위인 KB국민은행과 비은행금융그룹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금융의 전략적 채유. 그 성공 여부를 두고 금융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증권사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올 초 국내 증시를 이끈 밸류업 호재. 하지만 선거를 전후로 밸류업 대장주들의 주가는 고점 대비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등이 크게 강세를 보인 반면, 은행과 보험, 자동차 등의 밸류업 수혜 종목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주가 수익률을 PER과 EPS로 분해해서 보면 밸류업 업종의 주가 하락은 대부분 실적 전망 하향이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의 이익을 나타내는 EPS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소폭 늘어난 반면, 순이익 대비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는 PER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테마의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폭 과대 측면에서 밸류업 종목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다만 앞으로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등 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가 대부분의 전망이 일치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호적인 환율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업종과 지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KB금융과 삼성화재, LG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그간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던 만큼 순환매를 통한 기관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 측도 여야 모두가 공약해둔 ISA 세재택 강화가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대표 고배당주인 금융주의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의 주도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부동산 PF 부실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종목의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 벨리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금융과 지조 종목을 매수할 타이밍은 지났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건설사랑 이런 최근에 PF 관련한 그런 부실들도 여당이 만약에 혹시 됐으면 좀 더 체계적인 좀 더 부담을 안 주는 쪽에서 시도했을 건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한편 일각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업종별 차등 없이 저 PBR 종목 위주의 매도세가 발생해 밸려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됩니다. 한국정제TV 김동하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렉트 통신 KT 에버랜드의 자꾸 갈 지도 생각만 해도 즐거워 사랑이 가득하 Iya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